어느 촌의 의원 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 있었는데 비록 얼간이었으나 일만은 몸을 아끼지 않고 자라였다. 그래서 의원은 누구를 만나거나 이 머슴에 칭찬을 하였다. 그런데 어느 날 머슴이 말하기를 나흘이 어쩐지 요새 몸뚱이가 굼실굼실 이상스러운 것 같아요. 아는데 보아하니 혈색이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았으므로 어디가 아프니? 야구 의원이 물었다. 아픈 것도 아닌데요. 어쩐지 여기가 머슴은 거북살스럽게 사타구니의 그 불룩하게 솟아오른 장소를 가리켰다.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빙글에 웃으며 아 그 병이라면 걱정할 것 없지. 내일 하루 시간을 줄 테니 음내 갔다 오너라. 내 그 병을 고치려면 음내 색시들한테 갔다 오면 낫게 되니까. 고맙습니다. 얼간이 머슴은 주인에게 감사하였다. 음내 색시라는 뜻은 잘 알지 못했지만 주인이 무슨 소개장이라도 써주는 것. 인 줄 알고 크게 기뻐하여 이 일을 안빵마님께 자랑하자 안빵마님 하시는 말씀이 음 그래. 그렇다면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네. 오늘 저녁 나리께서 먼 마을에 진맥차 출타하시니 저녁 먹고 몰래 내 방으로 살짝 들어오게나. 이튿날 의원이 사랑채에서 동네 사람들과 재미있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슴이 지나간다. 저 애가 좀 전에 내가 이야기한 녀석이요. 얼간이지만 일은 퍽 잘한답니다. 그리고 머슴에게. 그래 어떠냐? 음내 다녀왔느냐? 그리고 내 병은 어제보다 좀 나은 편이냐? 하자 머슴은. 네 나으리. 어제 밤에 안빵마님께서 음내까지 갈 것도 없다시면서 다섯 번이나 고쳐주셨어요. 아주 개운해서 음내 색시집엔 안 가도 되겠지요. 라고 말했다.